아산에서만 거의 한 100경기 가까이 뛰었더라구요. 이렇게 충남 아산FC에서 200경기라는 그래도 나름 큰 기록을 세울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구요. 19년도 가장 힘들었던 시즌이 끝날 때 쯤에 쉬면서 충남 아산FC가 창단하기로 했다는 확정을 들었을 때가 저는 가장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인 것 같구요. 여기서 제가 제 힘이 닿는 한 충남 아산FC 팬분들과 구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멋진 쇼텍! 자, 먼 거리에서 왼팔 테리프가 오른쪽 볼 때 옆쪽으로! 오! 주인공사 구독자와 구독자의 주인공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감사합니다.